한 번 읽어 볼께요. 언어 교환. 제가 읽을께요. 건강, 쉬기, 운동, 수면, 스트레스, 신선한, 수분, 걷기, 신체, 휴식. 읽어주세요. 건강, 운동, 수면, 수분, 스트레스, 네. 신선한, 수분, 공기, 신체, 휴식. 휴식. 네. 읽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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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도 앙 옹 운 롱 밤덕 밤덕 쑥밍 쟤 도 요 쑥 스트레스 신선한 도이 모이 수훈 중앙 기 보 신체 고퇴 니 모이 이 번에 반대요 제가 생한 일고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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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쟤 도 앙 uống 운동 운동 수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신선한 수근 수근 겉기 신체 끝에 끝에 수식 윙의 네 네 아 아 어 동생한 신체를 건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What can you do? 방 înheat 규단 quan created binnen estás. 여기서 신체가 아까 고 ma자mons recently 신체 맞죠? 거태 신체 거태 몸, 신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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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그 다음에 이거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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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하다 고고 강화하다 강화하다 이거 데는 뭐 뭐 하려고 하기 위해 이거예요 생배 라 데 라 겡한 라 두 겡한 위 해 하려고 네 네 뭐 뭐 하려고 하기 위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운동 뭐예요 운동 운동 아까 나왔었는데 탑 백답 운동이에요 탑 백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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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태 백답 재죽 아 재죽 백답 재죽 주 단 단 단 단 단 단 신체 강화를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주 단 단 단 티에 필요하다 간 간 간 필요하다 같은데 간 단 네 단 잘 모르겠어요 다음 거 해요 그냥 좀 어려워요 이거 할게요 그냥 한국어 배송하다 네네 적절한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정 언 밴드로 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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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앞뒤 조hipника 궁금해지ка 네 동 95 докум Sage 이거 텐 벳 읽어주세요 나우 텐 벳 적무 루 적 루 적 루 적 루 적농 루 적농 루 적농 적농가 수면이에요 잠자는 거 수면 적농 루 그 다음에 건강 수코에 건강 수코에 그리고 통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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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인 통체라 수코에 통체라 조은 건강에 건강을 위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루 적 루 적 통체라 도움이 복다 이거 지협 지협 하고 같아요 지협 지협 여기도 지협이 있어요 지협 지협 루 적농 루 적농 어려워요 네 걷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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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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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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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방법입니다 운동방법입니다 공통 공통 방법입니다 운동방법입니다 네 네 오케이 Souls 루 적 쥐의 시작은 어떻게 만들어낸 수 있을까요? 쥐의 정하시는vers? 쥐의 정상으로나, 쥐의 정상으로나, 쥐의 정상으로나? 쥐의 정상으로나? 라지? 띠보 라지? 띠보 라지? 커키 잘했어요 이거 커키하고 커키 하니까 커키는 해요 커키는? 네네 그 다음에 운동 운동은 뭐에요? 대로 탑퇴? 운동 운동 퓨 이거 알겠어요 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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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방 아니야 아니야 이거 효과 발음 비슷하잖아요 밥트 비슷하잖아요 효과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간단하다 TNB 뭐에요? 간단하다 심플 간단한 운동 계속 응파 탑퇴 죽도 능 능이 이지마 능 마 마 마 마 마 마 능 능마 네 능마 하지만 그러나 효과 하지만 운동 방법입니다 라 라 훙팍 이거 훙팍이 방법 같은데 그죠? 방법 훙팍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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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탑퇴 라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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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호텔처럼 운동 그 다음에 간단하다가 육 동 장 간단한 거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오케이 다음 거 해요 넥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케이 독 가오 탱배 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존중하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 단행 신체 여기있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골라봐요 그러면 이거 보여요 건강 건강하지? 끝에 끝에는 신체 건강은 뭐에요? 건강하지? 네, 수고해 아, 진체야 끝에 이거 뭐에요? 유지 아, 수고해 유지 발은 비슷해 쌤쌤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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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하는데 하면 네 하는데 하려고 중요합니다 뭐에요 중요 중요해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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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장 예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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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관장 息 고 관장 Poly 관장을 관장 원장 현재 높은 됐죠? 하나 더 할게요. 건강은 운동과 쉬기에 기인합니다. 독가오딩한? 건강은 운동과 쉬기에 기인합니다. 네, 네. 오케이. 독쟁백? 건강은 운동과 쉬기에 기인합니다. 건강은 운동과 운동과 운동. 건강은 건강이 무엇인가요? 건강은 건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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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강입니다. 네, 건강입니다. 그러면 식이 뭐였죠? 먹는 거. 다이어트. 다이어트. 식이요법 이랬는데. 다이어트 뭐예요? 다이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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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 뭐였어요? 반똥 뭐였어요? 반똥 라지. 반똥 라지.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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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응?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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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이 뭐죠? 음식도 음식이고 특범도 음식이죠. 암특, 베트남, 암특, 특밤. 암특, 특밤. 건강은 수코에, 수코에, 그리고 건강에는 조. 건강에, 수코에, 좋습니다. 자, 뭐이 꼴로이. 꼴로이. 그러면, 채소는 건강에 좋습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채소. 채소. 채소는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물고기는 뭐에요? 고기? 네. 고기는? 생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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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쌀국수는 건강에 좋습니다. 괜찮아요? 쌀국수는 건강에 좋습니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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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이 조스코에. 고. 오케이. 그러면 김치. 김치는 건강에 좋습니다. 김치 고. 러이 조스코에. 김치? 네. 아, 떡밤 한국? 김치? 라 김치? 김치. 네. 다음 할께요. 도이세독가오틱한. 휴식은 건강한 신체에 필수적입니다. 휴식은 건강한 신체에 필수적입니다. 아, 네. 휴식은 건강한 신체에 필수적입니다. 휴식은 건강한 신체에 필수적입니다. 휴식은 건강한 신체의 필수적입니다. 응. 아 네. 린누이 학생은 무엇입니까? 휴식 숙회는 건강 건강 관청 관청은 중요 관청은 중요하다 관청 실수적이다 대류칙 유지하는 데 수식은 건강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수분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수식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유지 룩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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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룩 중요하다 관청 관청 중요합니다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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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청 룩 룩 룩 룩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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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은 운동과 시기에 기인합니다 어 룩 룩 룩 능 lira 신선한 음식은 건강에 좋습니다 èle 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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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분 섭취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체를 강화하기 위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먹기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운동 방법입니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개인적인 운동입니다. 엠도끝한, 또이도끝한 것입니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운동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운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숙방 조이 모니고 로이 조숙회 신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중요합니다. 연결이 좋게 존중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분증을 건강을 요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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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중요합니다. 운동증을 Strategic 건강을 요지하는 데 kleine 스트레 Intro 주분 ru 공감, 괴로우, 신체, 류이 쓰이크, 류이 쓰이크, 류이 쓰이크, 류이 쓰이크. 자, 이거 맞춰보세요. 수코에, 수코에 라지 티에, 두 티에항? 수코에. 티에항. 네네, 좋아요. 닝노이 수분 섭취 수분 섭취 넉넉 하나 더 해요 끝에 수분 섭취 네 수분 섭취 운동 뭐예요? 운동 운동 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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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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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디보 디보로 하지? 리보 강의 강퀴 네네 걷기 효과 뭐예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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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충과 장루 장루 지? 장루 라지 두 당한 장루 네 장루 누 누 누 수면 수면 플리핑 누 네네 음 중요하다 뭐예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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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해요 땡글라지 중요하다 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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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 네 네 음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펑 네 네 네 강의 동혜지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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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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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바오 베크 앙 옹 바오 베크 앙 옹 라지트 띠맨 바오 베크 앙 옹 바오 베크 앙 옹 운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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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시기 나이마이 고대학 기능학 명린 하이 모이자 오케이, 탐빈 바이바이 수고했어요 네 네 나와봐 감사합니다.